오늘, 됐습니다. 저장하고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다.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다. 엄청 빠르게 되어 있었어. 엄청 빠르게 되어 있었어. How about you? Rather than camping. How about you? Why don't you play computer games? How about seeing a movie tonight?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he most? You should try this puzzle. It's really challenging. What shall we do this weekend? Why don't you play baseball? I love rock and roll. How about you? I don't like it. I want to see you Western. How about you? I prefer to go camping rather than camping. How about you? Why don't you play computer games? How about seeing a movie tonight?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he most? You should try it.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. 아까 그 마이크. 마이크를 그 아이에게 주면 이렇게 주고 여기서 랜덤으로 하는 거예요. 그냥 랜덤으로 찍어. 랜덤으로. 그러니까 교사는 말을 안 해. 얘가 다 해. 그죠? 그리고 방송으로 나가죠. 그 아이는 마이크로 다 타죠. 또 한샷 만에 노출돼요. 다섯 개. 다섯 개 랜덤으로 해서 다섯 개 다 맞춤. 다 맞춤을 주지 않고 저는 처음 하는 애들이 불리하니까 프레미엄을 줘요. 처음에 1바부터 5바부터 5바부터는 세 개만 맞아도 만점. 그 다음에 5바부터 6바부터 10바부터는 4개 맞으면 만점. 그 다음부터는 짠 없어. 다 맞아야죠. 그러니까 뭐. 상대적으로 유지하잖아요. 마이크를 계속 소리를 듣죠. 답을 들으니까. 그 시간에도 그 학습이 되니까. 근데 역시 이것의 장점은 아이들. 이거 말하기에 평가할 때 상당히 선생님들과 애들 통제가 어렵잖아요. 그쵸? 근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과연 제가 만점을 맞을까? 그럼 어느 선생님은. 애들 나오라고 해가지고. 복도에 한 채워놓고. 랜덤으로 뽑기 뽑아가지고 질문하는 거야. 그럼 한 시간 내내 애들 그냥 놀잖아. 그 꼴 못 봐. 그 순간도 다 학습이 이루어지도록. 저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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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에 접영역품 교사들 연수가 있나요. 토요일에 와서 연수를 해줄 수 있냐고. 다른 장을 쌓는. 그. 그. 그.